보컬상황? 여기 있는데? 여기 있어요? 아니 이건 사냥인데? 우라주파티 아 많은데? 에이 왔죠 여기? 아 이거 지금 왔어요 한파티로 온거 같은데 흥마른 이거 지금 다른것만 신경쓰고 있어요 저를 신경쓰나요 여기서? 아 저게 교전인데 자 여기 지금 바다는 여기서 안쳐노리고 지금 다른것 신경쓰고 있어요 유라주파티 여기서 자 여기서 지금 저 여러분들 눕는데 바다는 여기있죠? 여기서 저 한장놀이고 다른것 신경쓰고 있어요 여기 강천님까지 나타나나요? 강천둥도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아니 이건 아 이 강천둥이 지금 뭔가 하려고 지금 들이대다가 사라진것 같고 자 일수탈명치고밖에 있는 바다는 강모양놀이구요 여기 여기 민실러인데 이쪽에 한파티같아 한파티 한파티로는 사실 굉장히 좀 얇은데 아 이거를 지금 한번 들이대보는데 생존기 일단 활용하는 교전이죠 여기 아 없나요 생존기도 생존기고 없어요 지금 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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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님 노리고 바다는님 바다는님 여기 아 없어요 생존기 강천둥이 형님 그냥 뭐 예 들이대는 교전인데 강천둥 여기있죠 지금 뭐하는지 볼까요 뭘 하는것 같긴 한데 여기 어시는 없어요 바다는님을 노리는데 강천둥이 여기서 바다는님이 강천둥 노리진 않겠죠 지금 상황은 마라스님 누운것 같고 까까 사주세요 미인친구 힐러죠 이쪽에 아 굉장히 버티고서 그전인데 지금 바다는님 저 천우리님 천하산미에요 바다는님한테 힐힐 비애님 불사탕 비애님이고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버티죠 응 아 이상한데 생존기가 없는데 아 이거는 설마 설마 이거 밀면은 몇파티를 미는건데 여기를 저 유라주 파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아니 이거 도대체 바다는 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파티전력이 차이나진 않을텐데 이불을 저 유라주 유라주 바다는님 노리긴 노려요 지금 바다는님도 저 파울까지 들어갔죠 에르메스 노리고 저 이불의 파티들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에르메스 비애님 노리고 불사탱 비애님인데 아 썸님 여기 결국은 파컬 아 파콜을 했어도 지금 에 이거 왔네 무기가 왔네 무기 아 이거 보고 파콜 했네요 어 무기파티 용무기삼당할 파티가 지금 추가로 왔죠 이거는 잘못했으면 여기 한 파티로 한 세 파티를 무너뜨릴 뻔했어요 지금 바다는님 파티가 아 아 이거는 정말 이거 이런 지금 교전 신경 안 쓰고 다른데 신경 쓸 때부터 뭔가 이 분위기가 사실은 이불을 뭔가 어수선했죠 응 뭐 맥라렌 여기 뭐하는거죠 자랑하나요 이거 20 인첸 응 응 뺐었는데 응 인첸은 20까지 본인이 한 한건가요 응 스톤 3주 저도 한번 기교 한번 부려볼까요 섀도우 하이드 응 요렇게 못찾죠 이제 자 당황할텐데 당황해서 얼른 하이드 자기도 응 왕호풍의 어떤 반격을 대비한 하이드죠 그러나 저는 공격 안해요 대비할 필요가 없죠 반격을 제 반격은